요즘에 40대에 돌연사가 많잖아요 남성분들 돌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돌연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그전에 경고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무시한 거예요 뭔가 피곤하고 뭔가 머리 아프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힘든데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힘든 사람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라고 스스로가 무시를 하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돌연사가 되고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붕괴가 돼서 공황장애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죠 정신과에 오시면 사람들이 질문을 여러가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 나가신 분은 왜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나가신 분이 보기에는 그분도 그렇게 보이기가 쉽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 또 있나요? 또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지인데 나같이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냐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같이 힘든 사람이 또 있느냐 나처럼 힘든 사람이 또 있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마음을 열고 보면 다 비슷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무시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이야기가 좀 벗어났는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있던 그런 마음의 경고등 혹은 신체적인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고요 신체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뭔가 내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돼요 충전해야 돼요 내가 그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처음에 할 때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이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혹은 운동을 한다 그럼 뭘 하냐면 일단 관찰부터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2주간 관찰을 하는 거예요 2주간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혹은 2주간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이랄지 이틀에 한 30분이랄지 운동이든 영어 공부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한 30분씩 하고 있는데 2시간 3시간씩 한다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의지력은 절대 고정된 능력은 아니에요 향상시킬 수 있어요 향상시킬 수 있는데 절대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답답하시더라도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의지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로 오시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하게끔 안 해요 그런 건 지금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실천을 해요 굉장히 게으름 문제 때문에 병적인 게으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먹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는 걸 2주간 실천해 볼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2부자리 정리를 안 한다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것부터 일단 하게끔 하는 거죠 2주 동안 아주 작은 실천 있잖아요 아주 작은 실천 내가 앉아있을 때 자꾸 이렇게 움츠린다랄지 그러면 내가 좀 더 걸을 때랄지 앉았을 때 자세를 펴는 걸 2주간 해보겠다 작은 실천이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 덜어서 먹겠다 작은 실천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천을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는 실천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다른 삶의 영역에도 통제력을 발휘를 해요 그것만 딸랑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작은 부분에서 내 삶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이 연쇄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그게 또 성취가 이루어지면 2주간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작은 눈뭉치가 돼서 또 다른 어떤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해야 되는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싶은 것부터 서서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수로 좀 더 삶의 질서 혹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실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하면서 충전이 돼요 그 일 자체에서는 내적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충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주입을 안 해도 되죠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열정 아까 얘기했던 강점의 대상을 잘 발견한다면 굳이 이건 억지로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열정이 솟아나고 그 일 자체에서 스스로가 몰입하고 내적 동기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런 사실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노력이 부족에서만은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연애를 하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타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뭔가 사랑하게 된 그런 열정을 느끼게 되는 만성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열정을 못 느끼면 그러면 통제력이 의지력이 필요한데 그 의지력은 안타깝게도 유한자원이다 무한자원이다 유한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 한계가 있는 것처럼 50리터 있는 사람도 있고요 통제력이 100리터 있는 사람도 있고 20리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나온 것도 꽤 돼요 한 절반 정도는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끈기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어떤 쪽이었는지 내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20리터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의지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내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리고 스스로가 과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글자 한자로도 얘기를 하죠 며칠간은 반짝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못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작심삼일이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나 통제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루에 8시간씩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결심의 강도에 따라서 의지력이 자동적으로 상승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 결심만 하면 의지력이 그렇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6개월간 1년간 영어공부를 이렇게 한다랄지 운동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랄지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능해요 내가 두 달간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노력을 해서 10kg 뺄 수 있어요 정말 살인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밥도 굶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10kg도 뺄 수 있죠 근데 그 10kg 빼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0kg 짜요? 맞아요 그게 의지력이나 통제력이 고갈된 상태라고 한다면 두 달 동안 다 써버린 거예요 바닥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당연히 통제를 고갈 상태가 돼서 정상적인 식사 패턴은 이어지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폭식으로 이어지죠 무절제해지죠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시험 시간에 지금 벼락 공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게임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벼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제를 거기에 다 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나머지 삶의 영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방은 치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관심도 안 썼고 그냥 오로지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라는 것은 유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통제력이나 자기 절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라고 한다면 주유등이 켜지잖아요 얼마 남았으니까 가서 기름 넣으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는 주유등이 안 켜지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신호가 온단 말이죠 darду 의식 소 entitled 대회 의식 Итак 의식